이제 에버랜드 셔틀버스를 탈 거에요 저희는 에버랜드에 왔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타려고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을?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에버랜드 입구에 왔습니다 완전 사람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귀여운 머리띠 사기 저희는 바이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분 걸린다고 하네요 찍어볼께 언박싱 언박싱 지셔서 찢어서 귀여워 초록색 귀엽습니다 제가 입양했어요 입양한 털이 많이 날립니다 털이 많이 날린 나이 손 손 저희는 바이킹 앞에 왔습니다 맨 끝에서 탔어요 저희는 지금 바이킹을 타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시 28분 안보이네 아무튼 쌩국수를 먹으러 갈 거에요 저희는 밥을 먹으러 포메인을 왔는데 이제 줄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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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서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이제 드디어 입구 앞에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뚜껑에 코디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그렇지 너무 좋아요 그래도 괜찮은 편 그냥 runs 이제 SWEAP 꼭 그 돈을 먹으러 가도 될 것 같아요 또 한 번에 here 고소한 두꺼운 하weise 점심 먹으면 간편 구경 여러분 저희는 밥만 아이스크림 먹어요. 다음은 슈팅고스트. 대기시간은 70분. 또 외치는 저 순박한 소년. 다 뒤졌다. 군대를 안 다녀온 것 같군요. 미필인가요? 군필이신가요? 어디 나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작은 동물이라도 구경하러 왔어요. 카피바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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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씩 끊어내고 있는데. 하나씩 끊어내고 있는데. whatever. 저희도 먹을에도 21주 Sol고요. limi蜎. axis. 다 empirphones 때 barking. 훈이 났라. 애교춤이들이 보인다고 하죠? 팝핑을 sizes. 아 새끼 업고 다녀 뭐야? 응 새끼 업고 있는 거? 저희는 너무 힘들어서 잠깐 앉아서 쉬고 있어요 왜 맞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서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족자인 거 혼자 혼자 놔야 돼 시간이 있나봐 시간이 있나봐 사이가 아파 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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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저는 지금 갑자기 비가 와서 우비를 샀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비가 정말 많이 와요 진짜 많이 와요 오비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 중이에요 맛있겠다 오레오츠로스 추러스 모델이시네요 추러스 모델이시네요 눈치꼬치를 1 플러스 1으로 받았습니다 왕 세명 세명을 오레오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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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퇴장 전에 꽃 구경하러 왔어요 카레이드 안하는 것 같아가지고 구경하려고 합니다 오레오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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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 놀고 이제 퇴장하려고 합니다 퇴장하려고 하니까 비가 안 오네요 정말 어이없지만 저희는 퇴장할 겁니다 저희는 이제 버스를 타고 주차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지금 3번에 도착해요 3번이에요 내릴 거예요 오늘 너무 추워서 멍뚜랑 히터를 틀었습니다 이제 갈 거예요 어디로? 동네로 오레오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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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오츠로